오늘 2강이 끝날 겁니다. 10세보다 12세보다 숫자가 들어가서 어휴, 나는 지금 인생, 인생, 인생 등등. 애교편차 등등. 12세보다 16강으로. 12세보다 16강으로. 그래서 지금 얘들이 8강을, 원래 8강까지 돼있는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12세보다 16강까지 나오거든요. 말 들리는 거라. 엄마, 엄마 불러줘. 엄마. 어? 왜? 응. 어? 이거는 엄마가 올려줘. 맞네, 그러면 신빈이는 이제 왜 그래? 네. 늦어 시키면 저는 집에 가야 된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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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해도 할 수 없다. 저도 할 수 없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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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든 뭐. 아아. 네. 아아. 아아. 재진아 재진아 아니 이제 준비해 이제 부를거야 준비하라고 재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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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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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지마 집중 울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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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되니까 몸이 닿지 엄마, 여우 기어하지 말라고 이로lam 요像 라면 이미 울리지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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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리 질러 자, 안주에는 성함주, 안주에는 성함주에 공부를 하세요. 너무 멋지네. 너무 멋지네. 반발이 좋아해 그러고 보니까. 저 밑에도 반바지 입고 있고. 그냥 반팔 입고 있고. 친구라서 내가 친구도 있겠다. 있으면 대중이 조금 있네. 이제 이렇게? 아니, 오늘 진짜 맛있어. 안주냅이 장난에 찍어. 네, 오늘 징 쪽에 안식을 가져다. 아니, 오늘 진짜 맛있어. 이리 와줘야 돼. 에이, 그을。 나이스 아, 어찌야, 시나. 아니, 오늘 진짜 맛있어. 다행히onym. 지금 그런 방사를 하고 오는 고 divis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아, 네. 고추장. 엄마, 나 인증을 쉬니까 믿어보자. 이병을 내 니에로 만들어놓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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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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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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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부어줬어요 육산 김윤 남성의 정수는 꿈으로 오세요 이거 진짜 남자12세분은 16번까지만 하고 오. 컴온. 여기에서 8번까지만 해. 여자친구가. 이민이도 있어요? 응. 와 너무 좋다. 다리에 자연스럽게 다리우는 중 또다시 한마디 고춧가루 아, 지옥색 나갔어? 아이고 2. 2. 3. 3. 4. 5. 5. 5. 5. 5. 6. 6. 7. 7. 9. 10. 10. 10. 10. 10. 11. 11. 11. 12. 11. 12. 오늘의 한 주간 선물하세요 화이팅! 아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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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힘들어 7점이야 7점이야 8점이야 5점 아니야 되게 나와있었네 원편부터 7점이야? 7점이야? 원편부터 8점인가? 원편부터 8점인가? 원편부터 8점인가? 8점이야 원편부터 8점인가? 원편부터 8점 6게임이라는데. 16강까지는 6, 6게임인데. 응선이 16, 지금 이게 32간인가요? 지금 16강이잖아요. 16강까지는 6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6강까지잖아요. 그럼 16강은 6게임이라는 얘기는. 16강, 8강 올라가야지 6게임. 아니 16강까지가. 주은아 6점이다, 6점. 6점? 16강까지니까. 8점이다, 8점. 8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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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까지는. 그러니까 16강부터는 A게임이다, 이렇게. 16강까지가 6게임니까. 16강부터는 A게임이다. 그러니까 예전은, 예전은 지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16강 본선부터는 A게임이다. 그러네, A게임. 이 집에서 밖도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2개나 붙여놨어요. 이렇게 2개나 붙여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3개는, 아트 미션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마칩니다. 이게 3개의 마칩니다. 이렇게 4개나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마칩니다. 그리고 여전지 안쪽이 있습니다. 이제 4개의 마칩니다. 그래서 4개의 마칩니다. 이곳은 8개의 마칩니다. 2개의 마칩니다. 모든 것이 Sergey의 마칩니다. 바로 szlalu에 러시오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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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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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